이 의원님 대통령 만들기는 회장님을 위한 일이군요. 어, 난 단 한 번도 이 의원을 위해서 움직인 적이 없다. 모두 나를 위한 일이지. 한 회장님 힘까지 얻으셨으니 대단한 꿈 이루시겠네요. 한수바이오 매각 빨리 처리하고 주한이하고 결혼해라. 승현이는 이혼에 합의했고 곧 떠날 거다. 나를 위해서 움직이는 게 너를 위한 길이 될 거다. 내 사람이 되면 내가 너한테 해줄 게 아주 많아. 기대해도 돼. 응.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. 유감스럽게도 전 최주원 대표를 사람으로 보지 않아요. 그리고 저 역시 단 한 번도 누군가를 위해 움직인 적이 없어요. 오로지 저를 위한 일이었죠. 그러니 제가 누군가의 사람이 되는 일도 없어요. 상대가 누구든. 유감스럽게도 전 최주원 대표를 자신이 될 테니까요.